트래블링 튜 도라도 두두두두두 튜바뤔루 propel prepare your defensives 수비를 준비하세요 저는 블리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워캐를 해봤죠. 패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약간 눕히고 패드로 할 때는 약간 눕히고 마이크도 약간 세팅을 눕히고 누워서 누워서 해야지 미쳤나봐. 왜 이리로 점프하니? 30세컨 See you later 오버워치 말고 딴 꼼분도 사볼까? 얼큰 수폭기 우리 치킨쿤을 위해서 아이마스 플래티넘 스타즈를 한번 사볼까? 치킨쿤 핫방 네 제가 아이돌 마스터 플래티넘 스타즈 잔데 같이 방송하실래요? 꼬시면 넘어올 것 같아 날아간다 우리 쿤이 또 아이바스 좋아 하거든요 오우 개인 개좋아 으악! 일깃 먹으러 간다 일깃 먹으러 간다 일깃 없어 끝!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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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우 너무 좋아 페르마가 있다 호그가 있어 사케! 사케! 치케! 아악! 솔리스도 목소리 너무 좋아 아잇 가치 마이사이 오와 파이어 인도! 파이어 인도! 파라. 계속 나 보러 와 으 멍멍이 날아온다 어디로 오냐 어 멍멍이 날아온다 흐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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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죽는다 디스 이것도 너 프레임 오시지 오오오오 공중샷? 한조야! 한조야! 빠져줘! 어우 개달쏴 개달쏴 한조 개달쏴 한조 심혈을 가해서 한발 쏘는거 봐 심혈을 기해서 한조야! 심혈을 기해서 한발 부러 "'하'를 쏘는거 봐 아, 한번 짜겠니 왤와이랑 자. 화물이 2.5위 타이어 아! 아하에 타이로 간다 오 타이로 부들부들 떨린다 패드 으아 야우 너 왜 가만히 있니? 으흠 으흠 아니 파라님 미안해요 으아아 자스티스 하늘에서 저기가 위빨친따 하늘에서 저기가 위빨친따 페일로드가 체크포인트에 도착 파스 인투디 아이리스 파스 인투디 대사를 너무 좋아 실드 제너레이터 온라인 실드 제너레이터 온라인 오 심해 틀어 실드 보호막 생산기 택틱클보이즈 전술조중경 전술조중경 아군이 뭐라고 하지? 전술조중경 뭐시기 하지 않나요? 활성화 라고 하나? 예 리퍼는 진짜 초보자다 랩몇이야? 레벨 83인데 디하은터 어 나 왜 빨리 털트립나? 쟨 엔터 잡으러 가야지 오예아 맨 요 베이비 나이스 나이스 하구요 이건 더 beta 갑자기 그거 쓰고 와서 궁 술줄몰랐네 멍멍이 지나갔어 멍멍이지 나갔어 P 사나왔어 저기 정크레드있죠? 마지막 여긴 애들은 먼저 써서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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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다 아닌데? 어딨지? 정크 발소리 들리는데? 뒤졌다 날라간다 디바 잡으러 가자 야 어디가니? 정크ijn 잡으러 가자 오! 오! 으우 어 마지막 좋고요 아 부처 아압! 띵창? 충치라이바? 충치알바? 좀 더 고급스러운 충치알바였다. 띵창? 충치알바? 파워펙트. 정크 중성이 진짜 실감나. 이렇게 죽는대 뭐 좀비 죽는 것처럼 죽는데 마치? 동무비. 유워와가드키로쿠로우스. 베스. 인터 디아리스. 타이어 날아온다. 괜찮아. 두명죽이고 내가 죽으면 이 게이든? 너브 디스. 이긴다! 이겼다. awhile! 플레이뉴 게임! 두두두두두두 가위라! Justice, Rise from around! 와우 자스테스 내꺼야 놔줘 킬스트릭 12 0킬 12 0킬이면 놔줘야지 12 0킬 패드 쟤나타 재밌던데 가면 애들 다 죽던데 왕